아아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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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6억 다음기회에.. 아아.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여태까지 125억을 날려먹었는데요 자 페도라를 또 사줘야겠지요 누구요? 석상경님 별풍선 5개의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가자 골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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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고맙습니다 자 일단 살리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쓰면 이제 200억 세죠 아 그래도 200억 정도면은 좀 들어가줘야지 좀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세번째가 네 번째인가? 아 아 이렇게 가는 거였군요 이렇게 가는 거였구나 아이고 또 사러 가야되겠군요 아 잘 터지니까 잘 가네 진작에 터졌어야 되는 물품이었나봐 아 그렇지 어 설마 이거 다이렉트로 20이 가는 거 아니야? 실패 한번도 안하고? 어 어 뭐야 이 느낌 아 아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그렇지 1손까지 밖에 못 꺼봤어 아 17 17 다 뭡니까 18이지요 한 층 한 층 올라가다 보면 22가 가겠지요 아 캐릭터는 남이 선택해주는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갑니다 24 좋았습니다 아직이군요 직업은 본인이 선택 아..하는거죠 몇번 더 써줘야되는구나 일곱번 더 이제 여섯번 더줘 아.. 룰 이쁘 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3차전이죠. 43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다 쓰면 이제 얼마를 쓰는 거죠? 200억. 이거 다 쓰면 이제 200억인데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아닌데? 200억. 일단 살려주고요. 아 그래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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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